숨막히는 뒤태란 바로 이런 것. 그런데 이 귀여운 엉덩이에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다. 개의 엉덩이에 나침반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 말이 사실일까? 현장을 급습해 비밀을 파헤치기로 한 제작진. 야, 우리 엉덩이 보러 왔대. 웬일이야? 보면 안다니? 갔어요. 아니,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건 몰랐는데? 아, 저는 못 들어봤는데. 아니, 처음 들어보았네. 개의 엉덩이에 나침반이 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네, 개 엉덩이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개들의 대변 활동을 한 7,500회 정도를 관찰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남북 방향을 두고 대변 활동을 했습니다. 개들은 남북 쪽으로 응가를 한다고요? 듣고도 믿지 못할 엄청난 비밀. 응가를 하기 전 땅을 주시하며 돌고 또 돌고. 이런 개의 행동이 오늘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데. 개가 빙빙 도는 이유는 바로 몸을 남북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 그니까요 지금 남쪽을 기도하려다. 이브는 Tortuga. 이브는 우리 주제에 관체적인 Linus계 진호에 관찰ali을 posso. 우리 우 Map자가 하루에 prestigious 놀라운 사람을ах Cory스 declaring. 이펜은 다시 말이죠. 다만 그 Ranch을棄에 정말 맞추는 드리 quase drivers도?